안녕하세요. 가드니아 엄마 꿀성대 펄리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스카이다이빙. 7살 가드니아와 그의 아버지 1인 크리에이터 조리남씨 체험 출발합니다. 렛츠고! 이리저리 체험장을 둘러보는 가드니아. 터널을 보고 당황해하네요. 엄청 튼튼하지? 어때요? 불빛이 없어온다. 터널의 주의사항. 옷도 갈아입고 주의사항도 교육받고 이제 체험 시작! 120cm의 작은 키와 20kg의 몸무게가 바람의 종이인형처럼 펄럭펄럭! 오픈의 주의사항이 넓어요. 오! 고소하여 아름다운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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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야 돼요!